안녕하세요. 썩송입니다. 키네마스터에서 서체 폰트를 추가해서 별도의 폰트를 추가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키네마스터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새로 만들기를 가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비율은 16대 9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의 다음을 터치합니다. 자 여기에서 미디어브라우저에 들어왔죠. 여기에서 제가 이 코독이라는 폴드를 하나 만들어서 동영상을 모아 놓은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상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이걸 터치해서 론썸 고독이라는 글자를 검색해서 제가 여기 모아 놓은 영상입니다. 여기에서 이 영상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가져왔어요. 오류 메시지가 뜨더라도 그대로 무시하고 파면 됩니다. 자 이런 메시지입니다. 강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고도관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 글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서체를 지금 현재 추가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글자를 자막을 넣어야 돼요. 자막을 넣기 위해서는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 자 레이어를 터치해서 텍스트 T를 터치합니다. 텍스트 T를 터치해서 글자를 입력합니다. 자 이거 필요한 글자를 입력하면 되겠죠. 저는 붙여넣기를 하겠어요. 정호성시인의 수순하에 있기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자 이것을 복사해 넣었습니다. 일부만 확인을 누릅니다. 그 화면에 이렇게 나왔죠. 흰색을 그대로 두고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윤곽선을 넣겠습니다. 윤곽선을 터치해서 윤곽선을 적용하려면은 이네이블이 적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터치합니다. 동그라미요. 북자점엔 화면에 보세요. 글자에 윤곽선이 생겼죠. 조금 글자가 뚜리려졌습니다. 여기 두께를 좀 기본이 플러스 15인데 조금 더 강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고서 자 여기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화면의 내용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살압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딜니다. 이런 정호성시인의 수순하에 의견한 유명한 시의 첫 구절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이 서체를 지금 새로운 서체를 추가하려면요. 여기서 AA 있죠. AA를 투체입니다. AA를 투체입니다. 투체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현재 내 폰트라고 현재 제가 있는데 이게 추가로 한 겁니다. 이걸 일단 삭제하고 처음부터 시작해 볼게요. 삭제해 볼게요. 여기에서 폰트로 들어오면 한국어에서 한국어에서 대개 이렇게 터치해가지고 구하잖아요. 설진 이렇게 여기서 구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기 나름대로 서체를 하려면 상단에 보면 여기 플러스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상단에 플러스를 터치합니다. 그런데 키넨 마스터의 최신 버전에는 이게 나와있지만은 버전이 최신 비교적 최신이지만은 아직 안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플러스를 터치합니다. 플러스 터치하면 자기의 파일로 합니다. 자기가 구해놓은 무료 서체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네 파일 스마트폰에 네 파일 앱 있죠. 그 네 파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제가 구해놓은 곳이 내장 메모리 했습니다. SD카드에 둘 수도 있겠죠. 저는 내장 메모리 두었어요. 내장 메모리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에 제가 서체 폰트가 무료 모메가 177개라고 해놨죠. 이러한 것은 사전에 자기가 구해놓아야 됩니다. 무료 서체를 이 서체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뭐가 까다롭냐 하면요. 서체를 아무거나 구해서 사용하면 변호사 서체를 제작한 회사에서 채용한 변호사한테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와서 아주 제작권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요구를 합니다. 굉장히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서체를 함부로 쓰면 안되고 무료 서체를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무료 서체를 구하는 방법은 따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 하겠어요. 터치 하면 제가 구해놓은 서체가 이쪽 이렇게 무료 서체를 모아놨어요. 170 몇 개 이렇게 그런데 이게 키네마스터에서 주로 제공하는 서체와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키네마스터에서도 무료 서체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한 서체도 키네마스터 자체에서 제공하는 극과 중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빙그레 같은 게 있죠. 빙그레 TTF 라고 있고 여기 빙그레 볼드도 있고 이것은 키네마스터 서체와 일치하잖아요. 같은 거잖아요. 비슷하게 이순신 체라던 이렇게 제가 굉장히 많이 구현 하세요. 170 여경 구현 하세요. 여기서 제가 서체를 하나 가져와 보겠어요. 쭉 보고서 서체를 하나 가져오 보겠어요. 저 위로 와서 하나 가져 보겠어요. 이렇게 서체를 구해서 폴드에 딱 저장 해놔 여기에서 서체가 보시면 여기 확장자가 OTF 도 있고 그다음에 OTF 도 있고 여기 보시면 확장자 TTF 도 있죠. 이렇게 OTF 도 있고 TTF 도 있어요. 확장자가 여기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그 차이점을 설명할 기회가 나중에 한번 마련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빙그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빙그레 서체를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빙그레 여기서 빙그레 여기 빙그레 OTF 있죠. 이 서체를 제가 터치를 하겠습니다. 터치를 하면 아래쪽에 완료라고 생겨요. 완료 완료를 터치합니다. 그럼 이렇게 완료가 설치한 폰트는 내 폰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했죠. 지금 이제 설치를 했잖아요. 내가 폰트를 내 폰트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확인을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내 폰트에 빙그레 서체가 설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사용하려면 이 서체를 터치를 하면 되겠죠. 아까 수선화 이렇게 하는 그거 터치를 합니다. 터치를 하면 상단에 이렇게 선택이 되었다는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측 상단에 V자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V자를 터치해서 그러면 이 서체가 여기에 적용이 된 것입니다. 서체를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적용하는 방법에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AA를 터치합니다. AA가 서체잖아요. 폰트잖아요. 터치하면 아까 조금 전에 빙그레라는 것을 설치했죠. 그래서 내 폰트라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내 폰트는 없죠. 키네마스터에서 설치하면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국어 이걸 해가지고 한국어에서 가져오잖아요. 제가 폰트를 한 번 더 설치해 하나 더 설치해 보겠습니다. 상단에 브라스를 터치한다고 했죠. 브라스를 터치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서체 무료 서체를 설치한 폴드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파일을 터치합니다. 터치하고서 내장 메모리 저는 내장 메모리 설치했으니까 내장 메모리 터치합니다. 그리고 서체가 무료 서체를 모아놓은 폴드를 찾아가야 됩니다. 저는 여기로 찾아갑니다. 가서 여기에 조금 전에 요거 설치했죠. OTF OTF 인데 여기 밑에 내려가서 빙그레 빙그레 얘기해서 빙그레 TTF 있죠. TTF 이걸 설치해 보겠어요. 이젠 TTF TTF 확정자가 요거 설치해 보겠어요. 요걸 이렇게 터치합니다. 요걸 탁 터치합니다. 설치하고 싶은 설치를 터치하는 거예요. 터치를 하면 완료라고 떠요. 완료 하단에 그래서 완료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치가 되면서 완료라고 뜨고 설치한 폰트는 네 폰트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확인을 터치해 줍니다. 확인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설치 요우의 사망코라는 조금 전에 요것이 다시 설치가 됐죠. 두 개가 설치됩니다. 이렇게 네 폰트에서 네 폰트에서 여러 개를 설치를 하면 여기 쭉 나타나겠죠. 그리고 설치한 설치를 마음에 안 들어서 삭제하고 싶으면 이 쓰레기통을 누르면 삭제가 돼요. 이 쓰레기통을 터치해 볼게요. 터치하면 이게 빙글의 폰트를 삭제하시겠습니까. 이 폰트를 사용한 모든 텍스트는 기본 폰트로 이 폰트를 사용해서 만든 텍스트 되겠죠. 그러면 그것은 모두 기본 폰트로 전환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삭제를 누르면 삭제가 되겠죠. 저는 아니요를 터치해서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빙글의 사망코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툭 선택하면 이 위에 나타난다고 했죠. 그리고 우측 상단에 V자 저장 아이콘을 터치해서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이렇게 서체가 바뀝니다. 그래서 서체를 키넨 마스터에서 서체를 추가하고 추가한 서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특히 주의할 점은 이런 서체를 함부로 아무거나 가져다 쓰면요. 제작권이 위반됩니다. 제작권이 위반되면 이런 서체를 사용해서 유튜브나 SNS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서체 제작한 회사가 회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제작권 위반으로 당신은 협상료를 얼마를 내라든가 고소하겠다든가 이런 말이 오니까 이 서체를 함부로 아무거나 쓰면 안됩니다. 무례 서체를 반드시 골라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